대안시가 교육개발원 정혜영 대안시가 교육개발원 정혜영 대안시가 교육개발원 정혜영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대안시가 교육개발원 정혜영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보험청구 결정장애 극복 비슷한 진료행위 구분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내용은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비슷한 진료행위를 구분하는데 가장 많이 틀리시거나 헷갈려하더라 하는 부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저희 첫 번째 시간은 보존, 근간치료, 보철물 재부착, 핵사메딘에 대한 것들을 한번 구분해보고 실수하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치의 정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근간치료를 할 때 치수관 개방만 시행한 경우 혹은 발수를 여러 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경우 또 치수 절단 이후에 FC커튼을 교체하시거나 세척만 시행하신 경우 그리고 근간치료 도중에 임시충전자가 탈락해서 임시충전만 시행한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통 처치로 산정한다라는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요 보통 처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경조직과 관련된 처치들 그리고 보존치료 연관 처치들에 대해서 뭔가 산정할 행위가 딱히 없는데 이런 경우에 급여 사유라면 인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치수관 개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번에 맞춰서 자주 헷갈리는 것들이란 그리고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치수관 개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보통 처치를 해야 되지 아니면 응급근간 처치를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크게 많이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은 발수까지도 헷갈려 하시곤 하는데요 일단 치수관 개방이라는 AO를 했을 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행위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처치랑 응급근간 처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액세스 오프닝을 한 건데요 왜 어떤 경우는 보통 처치고 어떤 경우는 응급근간 처치일까 비교를 해보면 일단 보통 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O를 하고 나서 발수를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치수 실활제라고 하는 디펄핀 같은 제재들을 적용을 하고 환자분을 기과를 시키고 치수 개사가 일어나면 다음번에 발수를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치수 실활제를 적용시키고 기과를 하거나 아니면 근간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환자분이 바쁘셔서 혹은 우리가 치료 계획상 오늘은 AO까지밖에 못하겠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발수를 하고 싶었지만 아직도 근간 입구를 찾고 있거나 근간 입구가 잘 안 찾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보통 처치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응급근간 처치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타난 환자들에 대해서 발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액세스 오프닝만 하고 보통 투약을 한 다음에 환자분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액세스 오프닝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급성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게 되고 다음번에 환자분이 약을 잘 드시고 오시게 되면 발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데요 지금 본 것처럼 보통 처치와 응급근간 처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O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급성 증상, 급성 염증에 대한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응급근간 처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청구를 하실 때 상병명을 잘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다음으로 또 헷갈리는 경우들 중에 하나는 치수를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발수를 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치수를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라 일부만 제거를 하셨거나 아니면 여러 회에 걸쳐서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수 절단과 보통 처치를 헷갈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처치 정의에서 보셨던 것처럼 발수를 여러 회에 걸쳐 시행하거나 캐날의 입구를 찾고 있는 경우를 보통 처치로 산정을 한다면 치수 절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관부 혹은 근관의 어느 부위에 있어서 치수를 제거했다라고 하면 치수 절단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발수를 여러 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과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치수 절단 같은 경우에는 펄프를 일부만 제거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시술로 근관 치료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도르 이후에 발수를 완전히 진행한다 즉 펄프를 완전히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발수의 일련 과정으로 해석을 해서 보통 처치로 산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냥 이 자체로 중간에 펄프를 제거하고 종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치수 절단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예후가 좋으면 당연히 수복물 충전하시거나 보철 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은 게 있는데요 치수 절단은 우리가 의학 용어로 혹은 차팅을 하실 때 펄포토미라고 차팅을 하시죠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차팅 중에 하나가 펄펙토미라는 게 있습니다 펄펙토미는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펄프 익스터베이션 즉 PE, 발수가 되는데요 발수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펄프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우리가 발수로 산정을 하게 되죠 근데 펄펙톰이랑 펄포톰이랑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발수인지 아니면 치수 절단인지 혼동하셔서 치수 절단으로 산정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절단은 우리가 펄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제거하고 종료가 되어야 하는 시술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발수를 여러 회에 걸쳐서 시행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발수를 할 예정인데 중간에 치수 절단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오류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버댐 장착료도 우리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랑 산정이 안 되는 경우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즉위 충전 처치나 충전 처치, 근관 치료 행위, 치수 절단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러버댐 장착료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처치, 치아 진정 처치, 치수 복조 그리고 급여, 광중암평, 북한 레진, 치면 열구 전 색수로 하셨을 때는 우리가 해당 상대 가치 점수 안에 러버댐 장착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러버댐 장착료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러한 행위들이 단독적으로 왔을 때 러버댐이 안 된다는 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근관 치료 과정 중에 있어서 보통 처치로 치환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러버댐을 실수로 산정착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에서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통증 때문에 파노라마를 찍고 아마 검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원 때 러버댐을 장착하고 14번에 근관 치료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4월 11일에 발수를 완성하지 못하고 캐날 입구만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 두 번째 날이 되면 우리가 캐날을 확정을 짓고 발수를 완료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4월 11일에 청구할 수 있는 행위는 결국에 보통 처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근관 치료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 첫날에 발수로 혼동을 하시거나 혹은 보통 처치를 산정하시면서 러버댐을 산정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관 치료 과정 중에 러버댐 산정이 되는 건 맞지만 혹시나 오늘의 진료가 다른 발수나 아니면 근관 확대의 과학 근관 충전처럼 명확하게 근관 치료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처치로 바뀌어서 청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보통 처치 산정 기준상 러버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러버댐을 빼고 우리가 청구를 해주는 것이 맞겠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보철물 재부착인데요 보철물 재부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최종 세팅한 보철물이 탈락해서 연구접착제로 우리가 붙여준 경우에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의를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상에 적용할 때 이런 착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치과 임시치아 탈락으로 부착을 해드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보철물 재부착에서 가장 많은 산정착오가 일어나는 게 임시치아 탈락에 대한 재부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라운에 대한 임시치아라면 아마 선생님들이 당연스럽게도 별 비용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우린 크라운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1년의 과정으로 보고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다른 치과에서 진행 중인 보철물에 대한 템버러리 크라운 임시치아가 탈락해서 우리 치과에 잠깐 오신 환자분에 임시치아를 부착을 해주게 되면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을 해놓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시치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철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최종 연구접착제로 붙여주지 않기 때문에 보철물 재부착의 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시접착해둔 최종 보철이 탈락해서 파이널 세팅을 해드리는 경우인데요 이 두 번째도 착오청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템셋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본 다음에 최종 접착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죠 그랬을 때 이 템셋을 한 게 빠지지 않으면 그 상태로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지내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몇 달 혹은 몇 년씩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파이널 세팅을 해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템셋을 해둔 상태였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파이널로 세팅을 해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은 재부착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에 파이널 세팅을 해줬는지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착오 사례인데요 임플란트 보철물 탈락하고 나서 재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청구를 하지 않으셨었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임플란트 세부인정사항이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를 하면서부터 탈락한 보철물을 다시 부착해 드리면 보철물 재부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탈락돼서 재부착을 해드릴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은 어떠한 접착제를 사용하였느냐 이걸 잘 봐줘야 됩니다 임플란트 보철을 우리가 재부착해 드렸을 때는 당연히 최종 보철이기 때문에 최종 접착이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임플란트 보철을 사용하는 샘 자체가 대부분 프리미어나 임플란트 세멘으로 사용을 하시죠 이 전용 샘은 안타깝게도 영구 접착제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시 접착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물 탈락으로 후지쌤이나 비트리머 같은 크라운을 부착해 드리는 세멘 타입을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보철물 재부착을 산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전용 샘을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보철물 재부착 해당 사유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철물 재부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보철물에 영구 접착제를 사용해서 부착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추가로 근관치료 과정을 하시다가 근관을 새롭게 발견을 했을 때인데요 이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날부터 근관수를 늘릴까 혹은 오늘부터 적용을 해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생각을 해보면 오늘부터 새롭게 추가 근관을 발견했으니까 발견한 당일부터 적용을 해줘야겠다 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적용을 막상 프로그램에 하려고 보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은 확대나 세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발수를 끼워 넣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항상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부터 근관수를 늘려서 증액을 해서 청구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근관치료 같은 경우에는 근관당 산정으로 행위가 산정 단위가 되어 있죠 그 이유는 근관수에 따라서 즉 새로 추가로 발견한 근관이 있으면 발견한 당일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한번 사례를 살펴볼게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에는 1근관을 확정을 했고요 16.5에 대해서 원캐날이다라고 금관장 측정검사가 있는 거 보니까 하나의 금관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2일에 보면 갑자기 피캐날을 발견을 하면서 발수를 시행하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날에 조금 더 특이한 세 번째 날이네요 네온회수로는 세 번째 날에 조금 더 특이한 내용을 보시면 근관치료하던 근관에 대해서 과학근관충전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 발견한 근관에 대해서도 당일에 과학근관충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확대나 세척 중에 추가 근관을 발견하시면 오히려 또 잘 적용을 하시는데 지금처럼 두 번째 내원에 투 비지 엔도로 마무리를 하게 됐을 때 두 번째 날에 추가 근관을 발견하게 되면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치 순번 1번에는 기존에 치료하던 근관에 대해서 그대로 하신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처치 순번 2번을 추가하신 다음에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처치 순번 1번에 넣으셔도 됩니다만 우리가 구분하기도 좋고 또 심사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려면 처치 순번을 하나 더 추가해서 넣어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처치 순번 2번을 추가하고 말 그대로 이 피케날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발수부터 시작해서 가근관 충전까지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새로 발견한 이 근관은 당일 발수 근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관마다 어떤 치료를 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넣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 처치 순번에는 추가 발견한 근관에 대해서 당일 발수 근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추가 근관을 발견했을 때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내역 설명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근관을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2근관으로 바뀌었어요 근관수의 변동이 있으면 심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날의 진료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혹은 두 번째 날의 진료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역 설명을 달아주지 않으면 심사자분들은 왜 갑자기 근관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역 설명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이 내역 설명은 어렵지 않고 말 그대로 오늘 몇 근관을 원래 치료하고 있었는데 한 개를 더 추가 발견해서 총 몇 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명내역에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새롭게 발견한 근관에 대해서 줄 내역 설명을 지금처럼 달아 주시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약에 대해서 볼 건데요 투약 중에 가장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은 예상 외로 핵사메딘이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자유주 사용하시는 원외 처방 약제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한번 오류가 일어나면은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잘 하십니다 근데 핵사메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코드이고 계속 계속 나가는 동일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유로 오류가 발생하냐 핵사메딘이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급여 용량 100mm를 초과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사유는 일단 횟수나 일수를 증량해서 투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원외 처방 조정 내역을 살펴보시면은 핵사메딘이 더 많이 투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환자의 처방전을 열어보시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하시죠? 혹은 전혀 이상한 걸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3일 분에 내복약을 복용하실 때 환자분들이 하루에 3일 동안 드시게 되는 약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셔서 핵사메딘은 133으로 고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핵사메딘은 이 코드 자체가 100mm짜리 한 제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133으로 고치게 되면은 새 세트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투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핵사메딘은 선생님들이 수기로 고치지 마시고 혹은 수기로 고치더라도 지금처럼 111이 올 수 있도록 주의해서 횟수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250ml 코드를 잘못 차고 입력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사메딘으로 많이 청구하는 급여 코드는 지금 보시는 제가 표기해 놓은 291이랑 292 이 코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죠 물론 급여로는 291만 가능합니다만 291이랑 292가 워낙에 가깝고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끝까지 리딩을 안 하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또 프로그램이 이 바를 늘리지 않으면 앞에 상단부만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만 보시고 두 개를 실수로 반대로 선택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름을 보시면은 291 코드는 100mm짜리고 292 코드는 250mm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여로 환자분한테 투여를 하실 때는 어떤 걸 선택하셔야겠어요 그렇죠 291 코드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실수로 292 코드를 선택해서 급여 처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292 코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100mm를 초과해서 250mm가 투여하게 되니까 당연히 급여 용량 초과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코드 행위들을 한번 사례에 따라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2주 뒤에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외과랑 다른 투여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